이 정도라면 거의 미친 자동차라고 해야겠죠? 릴막에서 선보인 전기자동차는 제로백이 1초대인데요. CEO인 마테리막이 최근 시승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1초대라니... 내연기관 시대에 스포츠성을 대표했던 포르쉐 911 터보 같은 차량을 훨씬 뛰어넘는 기록이죠.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전기차 시대 꼭 알아야 할 릴막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목구류입니다. 여러분들은 슈퍼카며 어떤 차종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람보르기니, 포르쉐, 페라리, 맥라넨 등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있죠? 이 중에서 최상위 브랜드는 부가티가 되지 않을까요? 기아 EV6 발표 영상에서 1등을 차지했던 맥라넨에서 만든 피온 같은 차량은 제로백이 무려 2.6초입니다. 슈퍼카 중에서 슈퍼카인 부가티 브랜드 베이론과 슈퍼카인 브랜드 슈퍼카를 대표하는 페라리, 라페라리가 2.4초대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제로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쉐, 918 스파이더가 2초 초반인 2.2초로 외계인을 고문해서 차를 만든다는 농담을 할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록은 내연기관 시대를 대표했던 차량들입니다. 자동차 마니아였던 마테리막이 21세에 전기차 회사를 세우게 되죠. 이게 불과 10년 전의 일인데요. 지금의 리막이 바로 마테리막이 만든 회사죠. 불과 10년 정도 뿐이 되지 않았는데 전기차를 대표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요. 지난 2006년 리막이 18세의 나이에 우리나라 나이로 얘기한다면 한 고3 정도 되었을 때 국내에서 개최된 학생 발명 전시회에 참가해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아 역시 뭔가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그의 천재성이 보이죠. 리막은 세 번째 컨셉트 차량이면서 첫 번째 양산 차량이 C2를 직접 시현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인데요. 아 정말 대단하죠. 시현을 통해서 2초대의 제로백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C2의 공식 스펙은 더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10마력에 1.85초의 제로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속도의 경우 415km인데요. 남다른 최고속도를 자랑하죠. 다른 전기차와 구분되는 요소가 있는데 전륜 모터는 일단 그리고 강력하게 뒤에서 밀어주는 후륜 모터의 경우 2단 변속기와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에선 일반적으로 변속기와 사라졌기 때문에 1단 변속기라고 할 수 있는데 리막이 2단 변속기를 장착한 이유가 있겠죠. 초반 가속뿐만 아니라 한계라고 할 수 있는 후반 가속까지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2단 변속기와 적용된 리막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지 속도만 빠를까요? 속도뿐만 아니라 충전속도에서도 빠른데요. 120kW 리튬망과 리켈 배터리를 정해서 1회 충전시 550km를 주행할 수 있고요. 250kW급 고속충전기를 사용하면 2분 안에 배터리 용량의 약 80%를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2분 정도라면 내연기관 차량과 주유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속도라고 할 수 있겠죠. 최신 기술과 안전사양도 빠짐이 없는데 자동제동기능과 차선유지, LFA라고 하는데요.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가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량이 리막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컨셉트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리막의 G2는 작년에만 150대 한정으로 생산이 되었습니다. 공시가격이 200만 달러가 넘었죠. 환산하면 약 22억부터 24억 정도가 되는 정말 대단한 차량이죠. 남다른 기술력을 제공하는 리막은 슈퍼카 브랜드인 코니 세그의 레제라와 에스턴 마틴과 같은 브랜드의 배터리 기술을 제공하고 있죠. 겨우 10년 정도 된 회사인데 정말 대단하죠. 국내 제조사인 현대와 기아차의 경우도 리막에 1,100억 정도를 투자했죠. 각각 리막의 지분을 11%, 2.7%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기술을 잘 읽는 현대차 그룹의 투자도 대단한 것 같네요. 국내 삼성동에 있는 한전부지도 어마어마 올랐다고 하죠. 앞으로 어마무시한 속도로 발전하게 될 전기차의 미래의 기술을 상징하는 중요한 회사가 바로 리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욱 놀라운 점은 리막은 지난해 말 슈퍼카 브랜드인 부가티를 인수하기 위해서 폭스바겐과 협의 중이라는 사실이 공개되었었죠. 창립한 지 겨우 10년 정도 된 전기차 회사가 100년이 넘는 슈퍼카 브랜드를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이슈가 되었었는데 부가틴은 현재 폭스바겐의 좌회사죠. 폭스바겐과 협의가 되면서 알려졌던 해프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순수 전기차 플랫폼인 EGMP의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제가 리막이야기를 이미 여러 번 알려드렸죠. 최근 공개한 기아 EV6 GT의 경우 제로 빼기 3.5초가 될 것이라고 출시 전에 영상으로 알려드렸는데 출시 전이라서 그 당시에는 믿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아이오닉5와 EV6가 정식 공개되기 전에 알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바로 리막과 기술을 제외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아이오닉5와 EV6가 최근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지만 현대차도 초고성능 전기차를 선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RM22라는 차량인데요. 최대 철력은 810마력에 최대 토크는 97.9입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수치라서 저는 이 수치를 보면서 현대차 그룹이 만든 EGMP 플랫폼이 대단한 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제조사가 만든 차량 중에서 500마력이 넘는 차량을 보다니 국내 기준으로 본다면 슈퍼카라고 해야겠죠. RM22 차량은 전용 모터를 통해서 정지상태에서 제로 빼까지 3초 안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고성능 전기차고요. 슈퍼카로도 손색이 없는 전기차량입니다. 제로백 3초대 내연기간 시대에서는 5초대도 사실 대단한 기록이었죠. 심지어 대중차 브랜드라면 7초대도 대단한 수치라고 생각했는데 내년부터는 고성능 전기차인 현대 아이오닉6와 기아 EV6GT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전기차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해가 되겠죠.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는데 현대차 그룹의 경우 전동화 시대에 다양한 파트너 브랜드와 협력을 하고 있죠. 리막이 있다면 상용차 부분에서는 카누와 협력을 하고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카누의 전기차 픽업트럭은 새로운 상용차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는데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카누가 생산부터 제조 판매까지 모두 하겠다고 독립을 선언했죠. 이렇게 되면서 현대차와는 각자 도생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리막의 경우 현대차 그룹이 1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주주가 아닌 상황이죠. 대주주는 바로 폭스바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대차 그룹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기도 합니다. 폭스바겐 산하의 자동차 브랜드가 부가띠였죠. 따라서 부가띠를 인수한 리막과 주식을 서로 수업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 폭스바겐의 영향력은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산차 브랜드가 전기차 시장에서 선전하길 바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쉽네요. 예상보다 전동화 시대는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빠르게 확산이 되어서 어느새 여러분들은 손 안에서 작은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죠. 전동화 시대도 이렇게 빠르게 확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대차는 어떤 전략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10년된 리막이 100년된 부가띠를 인수하는 것처럼 어쩌면 브랜드의 인지도와 생산력보다도 빠른 실행력과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연못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